오늘은 지리산에서 두번째 맞는 아침이에요 오늘은 지리산에 비가 와요 아빠 내일 갈거에요? 지리산이 울고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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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을게요 그녀는 지리산이 울고있다 지지삼고있다 이 unchanged 이끌ご Burgessons 지리산 사람 Ihre ią 우리가 tags Nab UNOGNE'S 토지의 소설의 배경이 됐던 채천밭의 부자집에 가보고 있습니다. 채page 이 마시고 싶어? 빨리 뭐 마실게? 야 토지가 드라마로도 있지 않았네? 관람면 이쪽으로 들어가 아 저 아저씨 혼자서 아 이런 걸 다 여기서 찍은 거야? 명당 이런 거를?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렇게 많이 찍었어? 옛날 부잣집이야 옛날 부잣집 입구를 지나면 소들이 잘하고 있어 문간체 이렇게 부엌이 이렇게 생겼어 어 움직인다 소 어 소 움직여 서희야 내가 가진 것은 땅이 아니라 땅속에 숨쉬고 있는 생명이야 멋진 말이네 탈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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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는 거야? 그러니까 이게 코리아 샤시의 유틸리티가 엄청 크지 고정문이 폐쇄적이지 않고 이 문을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저건 사단 같아 저건 또 길이 있어 이 대나무숲 웬만하면 물을 밟지마 알았지? 물을 밟아 돌 돌 옛날에 들어가셨어 야 물 밟지마 선우야 처음에 물 떨어지는 거 봐 아름답지 않아? 나는 하늘 타나? 나도 지워 빨리 가 빨리 가 글로 가 글로 가 그래야 기 맞지 말고 가 들어가 모자만 써 나 너무 조심해 빰발밤 빰밤밤밤 빰발밤 빰발밤 공격했어 아 또 아빠가 사랑한 참새들 나무 참패 밑에 있던 파도 맛집이야 좋아? 발이 젖었어요 추위를 타고 있어서 아빠 옷 속에 들어왔습니다 병아리입니다 엄청나 엄청나 우와 물이구나 청학동 삼성군 가는 길 청학동 삼성군 가는 길 청학동 삼성군 가는 길 종번은 나쁜적이 올 때까지 나레이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청학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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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오 bio 어마어마하지 아무것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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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이다. 옛날보다 규모가 엄청나 커졌어. 우산 잠깐 서봐야 돼. 다음 코스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2입니다. 사슴 장군, 사슴 장군. 이상한 사슴 장군이고요. 이상한 엘리스를 지키는 대장이. 여행 가면 안 되고요? 대단하다. 이 돌들이 어디서 났을까? 흠. 사슴 장군은 여기서 다시 찾아가야 돼. 라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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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주변에 따라가야 돼. 우리나라가 다행히 있어. 저의 다리에 포크. 스마일. 사슴의 다리에 포크가 있어있어. 뭐 스마일 스마일 이 나무 규모를 봐 스마일 자 이리와 다채사진 빨리 찍고 내려가자 자 자 아빠 찾아봐 빨리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 빨리 스마일 자 이거 이거 잡아줘 돼지가 중요해 이리와 이 돌들이 어디서 밖에서 가져온 돌들이 아닐까 여기가 여기가 피라믹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의문스러움이 여긴 다 있는 것 같아 어딘가? 피라믹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의문스러움이 여긴 다 있어 소감이 어때요? 이상한 나라 그렇지 왜? 아 특이하다 난 이런 곳은 처음이야 여러 나라 밑도 끝도 없지 여러 나라 돌아다녔지만 이런 나라를 이산의 흰색으로 뒤로 엄맞아 지레기 다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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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라라 진 오빠 홍 한사리 빨리 먹어 진 오빠 잘 먹는다 Gotti 인사한 왕 아니야? 호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